안녕하세요. 6시 내다역입니다. 오늘은 2만원의 행복, 다육이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.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지고 있잖아요. 정말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창문 열 때마다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. 이렇게 좀 가을이 돌아오면 다육맘들은 마음이 싱숭생숭 하잖아요. 제가 합식을 하고 싶을 때, 또 합식을 해야 되는 아이들을 살 때는 김제에 있는 다육 도매센터에 가서 이것저것 많이 보는데요. 근데 이제 합식할 아이들도 이게 타이밍을 좀 맞게 가야 그때 이제 막 들어온 이런 다육이 물건들을 좀 잘 고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딱 갔을 때, 이게 지금 온슬로우이거든요. 제가 온슬로우를 딱 한 포트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묵어야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서 사실 이렇게 이제 막 자라는 초록둥이들은 사실 인기가 없는 품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. 그런데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생명력이 좋아서 웬만해서는 잘 죽지를 않아요. 그리고 거의 웃자람이 없는 다육이라고 소개를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. 정말 온슬로우가 정말 매력이 있는 아이고요. 또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자라고 또 키울 수 있는 품종이어서 이 온슬로우가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. 많이 들어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한 포트씩 키우기에는 예쁜 모습을 한동안에 볼 수가 없어서 이게 합식을 해서 키우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 온슬로우를 제가 10포트를 지금 사가지고 왔어요. 이렇게 10포트를 사도 부담이 없으니까 합식해서 또 같이 모아놓으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가 좀 오랫동안 묵혀서 키울 생각으로 데리고 왔고요. 좀 넉넉하게 10포트를 산 게 이렇게 합식을 해놓으면 그중에서 한두 개가 혹시라도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좀 모양이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조금 채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여유있게 제가 10포트를 샀고요. 이 아이들은 수연입니다. 수연. 제가 이제 수연도 굉장히 큰 대품을 몇 번을 좀 키워봤었는데 굉장히 예쁘게 물이 잘 드는 다육이여서 정말 인기가 좋은 품종 중에 하나이잖아요. 근데 뭐 단점이 좀 있다면 좀 웃자람도 좀 있고 깍지벌레가 오기가 굉장히 쉬운 다육이 품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. 굉장히 이제 입장들이 많이 따닥따닥 모여서 사는 또 품종들이기 때문에 정말 물이 들면 예쁜 다육이인데 예쁜 모습으로 키우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품종인데요. 제가 이거는 지금 몇 포트를 사가지고 왔어요. 보세요. 이게 지금 이제 러우 금인데 금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갔죠. 아 네. 너무 예쁩니다. 네. 이렇게 러우도 제가 다시 한번 좀 키워보려고 합식을 한번 해보려고 러우는 이렇게 한 포트를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처음부터 이렇게 뭐 대품을 좀 키워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합식을 해서 정말 꽃처럼 꽃밭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키워봐도 너무 예쁠 아이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몇 포트 러우도 데리고 와봤습니다. 네. 그리고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게 지금 덕양갈매기라는 다육이인데요. 제가 여기 농장에 가서 이 아이를 처음 봤어요.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금다육이어서 아 이게 다 저렴하게 또 판매를 하고 계셔가지고 일단은 그냥 골라서 담아왔는데 이제 계산하면서 물어보니까 이름이 덕양갈매기라고 합니다. 너무 신기하게 생겼죠? 이 아이가 진짜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. 처음에 이제 한 포트만 사려고 하다가 그래도 나름 되게 귀한 품종의 그런 다육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 개만 살까 하다가 네. 하나를 더 골라가지고 와봤습니다. 색이 너무너무 예쁘지요. 이름이 덕양갈매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더 좀 정겹게 느껴진다거나 할까요? 아 이 이름의 유래가 참 궁금합니다. 보통은 이런 거를 이제 품종을 개발하신 분들이 다 이름을 지으시더라고요. 아 신기하죠?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. 그리고 이 아이들은 수빙입니다. 제가 이 수빙을 정말 작은 아이들을 정말 여러 포트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합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. 그때도 아 너무 예쁘다 하고 신나게 사서 합식을 했었는데 이번에 농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튼실하고 건강한 이런 아이들이 다 천원인 거예요. 그래서 집에 합식을 해놓은 수빙이 있는데 어떡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 이런 거는 이제 놓치면 안 되잖아요. 이런 거를 이제 판매한다고 해서 매일매일 또 다른 날에 가도 이런 게 있지 않아요. 한 번 농장에 가면 그때 이제 그 시즌에 사지 못하면 언제 다시 또 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면 어찌됐든 이제 막 많이 담아오고 그러게 됩니다. 집에 있어도 안 사가지고 오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막 담아오거든요. 이거 보세요. 이렇게 튼실한데 이거 지금 천원 주고 사가지고 온 거거든요. 여러분. 와 진짜 너무 잘 자랐죠. 그리고 이제 또 데리고 온 아이들이 방울복랑이에요. 방울복랑은 이미 집에서 키우고 있어요. 제가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품종 중에 이제 라울을 제가 제일 많이 키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많았던 게 방울복랑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 겨울에 가장 많이 키웠었던 라울과 방울복랑이 거의 다 냉해로 다 사라졌어요. 그래서 다시금 지금 이제 라울하고 방울복랑을 좀 많이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농장에 갔더니 이렇게 튼실한 방울복랑 아이들이 세상에 여러분 천원이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정말 예쁜 방울복랑이 이제 거의 없어서 제가 이 아이들은 역시나 합식을 좀 해서 풍성하게 키우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아이들도 제가 세포트를 데리고 왔어요. 이렇게 세 개 심으면 너무너무 풍성하고 예쁘게 자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아이들은 사실 여름하고 겨울에 냉해하고 조금의 더위만 조심을 하면 굉장히 잘 자라고 너무너무 예쁜 모습을 변함없이 유지를 해주면서 키울 수 있는 다육이기 때문에 여러 아이들을 키워도 참 만족도가 높은 다육이 중에 또 하나이잖아요. 이렇게 또 가격이 저렴할 때 또 여러 데리고 왔습니다. 또 하나의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봐야 되겠죠. 예쁜 화분 골라가지고 이 아이들을 같이 합식을 한번 해줄 거예요. 기대가 됩니다. 이렇게 조금은 좀 적은 돈으로 아주 풍성하게 만족도가 높은 쇼핑을 마쳤습니다. 이 아이들은 한 일주일 정도 저희 집에 온도나 바람이나 습도에 조금 적응을 시키고 한 일주일 정도 데리고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예쁘게 합식을 해줄 계획이에요. 또 예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아 또 이렇게 한 해 한 해 묵어갈수록 어떤 모습으로 또 변할지 기대가 되네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멀리 계셔서 늘 그림의 떡이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이런 댓글들 보면 저도 같이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도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보가 되고 또 대리 만족을 하셔도 또 기쁨이 좀 있잖아요. 같이 나눌 수 있는 함께 좀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예쁜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